안녕하세요. CN병원 어깨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어깨 회전근계 파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회전근계 파열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깨 관절 모양이 보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팔의 뼈랑 몸의 뼈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고요.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 관절을 뺑 둘러싸면서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실제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근육들이 다 싸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눈에 보이지 않죠. 바깥에 근육이 싸고 있거든요. 이 근육이 총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회전근계라고 부릅니다. 이 회전근계 4개의 근육 중에서도요. 이 그림에서 가장 위쪽에 보이는 화살표 부분을 극상근이라고 얘기하고요. 보라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앞쪽 부분을 경갑하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앞쪽을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안 보이는 뒤쪽에 2개의 근육이 더 있는데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2개의 근육을 합쳐서 총 4개의 근육이 있고 이것을 회전근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단면을 딱 잘라서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의 회전근계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극상근 하나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회전근계 파열 중에 가장 흔하게 파열되는 근육이 바로 극상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근육이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중에서도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근육 부분이거든요. 이 근육이 까만색 화살표를 쭉 따라서 뼈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힘줄로 바뀌고 힘줄이 뼈에 붙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근육에서부터 힘줄로 이행을 하고요. 그 힘줄이 뼈에 붙는 구조다. 이제 그게 극상근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저게 바로 힘줄 부분입니다. 약간 황색 화살표가 근육이고요. 그런데 왜 힘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저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A와 B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 부위, 제가 화살표로 동그라미한 부위 있죠? 저 부위가 바로 파열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강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파열이 일어나면 어떤 식의 모양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보다시피 그 붙어있던 힘줄이 뼈에서부터 떨어져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말 그대로 극상근 파열이죠. 극상근은 회전근계의 4개의 근육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극상근 파열도 맞지만 우리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화살표를 보면 그 떨어진 부위가 딱 표시가 되어있죠? 저 부위가 바로 파열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계 파열이 완전 파열이 이루어지면 저렇게 힘줄이 근육에서부터 떨어져서 저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 그림을 보다시피 저 정도로 벌어졌으면 우리가 꿰매서 다시 원래 자리로 붙이고 꿰매는 수밖에 없겠죠? 언뜻 생각해도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회전근계의 완전 파열은 수술로 복원하는 게 유일하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완전 파열이 돼서 딱 공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꼭 수술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